에어 에어 좁아 내 얘긴 아닌데 잠깐 말하자면 길어져 옆에서 걸을 때 자꾸 신경쓰인데 하나부터 다 떠내미파설 나만 그런 걸까 아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한 시간째 날 옷만 고르고 있잖아 어 그 그러니까 좀 다르게 느껴져 라고 걔가 말했어 넌 어때 이건 사랑일까 지금 필요한 건 perfect type 망설일 필요는 없어 불편해진다 해도 반전이 필요해 Ready Set Go 친구야 친구 얘기지만 괜히 나 몰입했어 잘 된 길이라 좀 다시 말하지만 내 얘긴 아니야 아 에어 아 에어 아 에어 아 에어 거듭고 이제 아직 얘기 안 끝났어 2절부터는 다 Oh, 너 싫어 이겨 사소한 표정 말투 신경쓰기 시작했다 네, 하나부터 다 솔펌이래도 넌 어때 이건 사랑일까 지금 필요한 건 perfect type 망설일 필요는 없어 불편해진다 해도 반전이 필요해 Ready Set Go 친구의 친구 얘기지만 괜히 나 몰입했어 잘 되게 빌어 줘 다시 말하지만 내 얘긴 아니야 내 얘긴 아니야 망설일 필요는 없어 불편해진다 해도 발전이 필요 Ready Set Go 친구의 친구 얘기지만 괜히 나 몰입했어 잘 되게 빌어 줘 다시 말하지만 내 얘긴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내 얘긴 아니야 내 얘긴 아니야 못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